전체 사업비만 7조 원에 달하는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정부는 불법이 있었다고 보고 재입찰 추진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재입찰보다 정부의 지적사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결정해 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한남동에는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의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시공사 선정 방식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려는 건설사들이 조합에 제시한 사업비나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의 조건들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조합은 긴급이사회를 열고 원점에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나서는 재입찰과 위법 소지가 있는 사안을 수정해 새로운 입찰 제안서를 받는 수정안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국토부와시는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는 만큼 현재 입찰 사안을 모두 중단하고 재입찰을 권고했지만 조합원 대다수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별도의 투표는 없었지만 참석 조합원의 90% 정도가 수정안에 손을 든 겁니다. 현재 틀을 유지하면서 보증금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세계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 재입찰 주장도 있습니다. 최종 사업 진행 방향은 다음 주로 예정된 정기 대의원회에서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문정우입니다.